총 3개로 삼진 잡는 것보다는 하나로 아웃컨터 하나를 잡는 투수가 더 바람직합니다 스윙! 바깥쪽! 스피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앤투 스윙! 삼진! 투앤투 스윙! 삼진! 떨어지는 고개 스윙 삼진! 2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1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던져놓고 변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고 스윙 삼진! 2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아웃! 스윙! 바깥쪽 끌려나왔어요 3구 스윙! 삼진! 투투 스윙! 삼진! 6구 스윙! 스윙! 삼진! 스윙! 돌아갔습니다 필요한 시점이에요 스윙 삼진! 파울 팀! 바로 지금 타석에 있는 송준석 선수가 스윙 삼진! 바깥쪽 스윙! 삼진! 도구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도구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이제 두 번째 타석 4구 돌아갑니다 1위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5명 파울 팀 삼진! 될 것 같아요 높은 공 3구 삼진 안 되는 선수인데요 낮은 공 스윙 삼진 선을 살짝만 걸쳐서 스트라이크거든요 스윙! 삼진입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그러니까 3루스가 그리고 유격수도 이동으로 박격죽 파울 팀! 3구 스윙 삼진 원투 높은 볼에 어정쩡하게 돕니다 5타 수모안타 2투 떨어지는 볼 스윙 삼진 더욱더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바깥쪽 헛스윙 바깥쪽 박망구 돌아갑니다 강재민 대 김강민 19째 스윙 로맥의 타자가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6구 스윙 슬라이드를 같은 속도로 좀 삼진 4구 바깥쪽 스윙 삼진 바뀐 투수와 데드타임 4구 바깥쪽 KK 스윙 삼진아웃 투앤투의 카운트 바깥쪽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3구 돌아갔습니다 7구 반발 5구 제2서 3구 2구 3구 2구 삼진! 허경민 선수가 있었잖아요. 강승원은 삼진으로. 강재민. 스윙! 상식! 삼진아! 동금복. 꿈칠. 돌아왔다는 판. 풀카운트 문성주. 스윙! 삼진아. LG가 오늘 경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1대1에서 9회 말로 가겠습니다.